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트칼라 뉴스 이석입니다. 태국의 치앙마이에 왔는데요. 치앙마이 야지장 안에 업자 포로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업자 포로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쪽입니다. 여기는 타일. 타일리아닌의 치. 이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